도화선의 구조 및 제조 공정도를 보게 되면 지금 왼쪽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도화선이에요. 그래서 이때 이 길이가 두께가 얼마 정도? 5mm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이 스프사가 이제 중심이 되는 심사예요. 그래서 심사이고 그 주위에 이제 흑색 화약이 묻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흑색 화약 주변에 1차 피복을 하는데 그걸 마사로 하고 2차 피복은 면사로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로 방수 코팅을 하고 3차에 뭐를 한다? G테이프를 하니까 여기에서 G테이프를 하고 그 다음에 4차 면사 이런 식으로 하고 맨 마지막에 페인팅으로 아까 바깥에 겉모양이 다 뭐라고 했습니까? 흰색이라고 했죠. 그렇기 때문에 흰색으로 해서 건조를 한 다음에 이때 여기에서 건치 뭐 절단되어 있는데 건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얘를 끈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원로 이렇게 레코드판 형태로 이렇게 뭐냐면 해서 이제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건치라고 한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포장을 뭐 1000kg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한 박스씩 담아서 하는 것이 이 도화선이 지금 왼쪽에는 구조이고 이것을 스포사 이렇게 해서 제조 방법 공정도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조를 한다라는 거죠.